안녕하세요 실링 여행자입니다 어제 큰 호재가 삼성전자 하나 떴어요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늦게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 늦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또 자율주행 또 지포스라고 GPU,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두주자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출시하고 신제품을 삼성전자의 8nm 파운더리를 통해서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좀 올랐습니다 또 몇 초 동안 팔던 외국인이 오늘 좀 샀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최대 2배 빠르고 전력 효율성 아주 높은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삼성 8란으로 양산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칩 수지로 파운더리 사업 매출 3분기부터 크게 늘어날듯 합니다 반도체가 메모리 분야가 있고 비메모리 분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메모리 분야야 세계 1등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약합니다 대만의 TSMC라고 있어요 워낙 막강합니다 비메모리 분야의 수탁 생산을 50% 이상을 대만의 TSMC에서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 17%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약 3분의 1,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130조 원을 투자해서 비메모리 분야를 앞으로 높이겠다고 점유율을 발표를 했었는데 드디어 큰 성과를 냈습니다 대만 TSMC 이용했던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유출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 3분기 점유율 17.4%로 세계 2위 앞으로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GPU 부문의 최강자로 최근 인텔을 제치고 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서 화제가 된 회사고 주가 또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미래, 인공지능, 자율주행 쪽으로 정말 막강한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 중앙처리장치 CPU, 파워10의 위탁 생산을 맡기로 했는데 엔비디아까지 추가로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 대만의 TSMC와 격차를 점점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아주 호재입니다 당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지포스, ITX30 시리즈 생산을 대만의 TSMC가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GPU 위탁 생산 물량을 TSMC에 몰아줬고 삼성전자에는 일부 저가형 제품만 생산만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번에 시리즈를 삼성전자에다가 공정에 맡깁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신형 GPU 생산해서 TSMC를 배제하고 삼성전자의 전체 물량을 맡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물량이 아니더라도 일단 반 이상 받기만 해도 일단은 엔비디아 물건을 받았으면 성공입니다 그러게 되면 다음에 인텔도 있고 AMD도 있습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 받으면 정말 아주 정말 큰 호재입니다 미국의 CNBC라고 증권 주식 전문 방송인데 거기서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평균 목표가를 7만 376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들 보면 앞으로 1년 내에 50%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8만 2천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앞으로 1년 동안 50%가 오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익 아닙니까 1년에 10%만 올라도 성공인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점점 많이 올라서 50%가 아니라 지금부터 1년 내에 30%만 오른다 해도 보통 그동안 보면 삼성전자도 4년, 5년, 6년 만에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균적으로 매년 30%씩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었어요 어떤 해에는 50%도 나고 어떤 해에는 20%도 나고 어떤 해에는 60, 70%도 나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4년마다, 6, 7년마다 2배로 올라간 것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다가 정말 큰 호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엔비디아 GPU 양산을 계기로 엔비디아와 퀄컴 외에도 AMD와 인텔 물량의 수주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AMD와 인텔 물량까지 받게 되면 정말 큰 호재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 11조원 수준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 평균 11조원이었습니다 파운드리, 비메모리 매출이 거의 다 메모리, D램 메모리 매출이었습니다 올 3, 4분기 엔비디아 4, 4분기 퀄컴 제품 양산을 계기로 올해는 11조원이 아니라 15조원 내년에는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많은 전 세계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50%는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장치 위탁 생산 또 갤럭시 Z 폴드2 그 출시가 돼서 호재성 소식이 잇따르면서 전 세계 증권과의 삼성전자 주가 전망도 최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미국의 CNPC 방송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우호적으로 보이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또 새로운 파운드리 반도체 기회 경쟁사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PER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유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 1일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2 공개했죠 같은 날 미국 그래픽 카드 회사 엔비디아가 자사 차세대 칩을 삼성전자에서 생산한다고 밝히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고전하는 점 이런 점 등도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기회로 작용한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삼성은 새로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TSMC와 같은 경쟁사보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낙관론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신형 RTX 30 시리즈 그래픽 카드에 그래픽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발주하면서 삼성은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올 3분기 8% 하락이 예상되는 DRAM 가격이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 기조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스마트폰 수요가 정상화하면 아마 앞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담았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말만 들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랍니다 올해 삼성의 스마트폰 출혈환이 2억 5천만 대인데 그중에 폴더블폰은 200에서 300만대가량이에요 내년에는 800에서 900만대까지 늘어납니다 2022년 2년 후부터는 폴더블폰이 주류가 될 것이며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먼저 움직여서 선점 효과가 있다면서 수년 내로는 폴더블폰이 주요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만원 밑에 있지만 목표 주가가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목표 주가가 평균 7만 4백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앞으로 1년 내에 50% 이상 높은 8만 2천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 주가의 미래였습니다